잘 지나가 아! 지나가 네? 네? 첫 총 치킨시 좋아 첫 총 한 자루로 치킨시 3,000개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요. 천천히 천천히 편집자님도 그랬어. 나한테 그냥 치킨 안 먹어도 되니까 재밌게만 해 근데 치킨을 먹어야 재밌잖아 치킨을 먹어야 재밌어 윈체슨 만들고 치킨을 어떻게 먹어? 풀팥 치워도 못 먹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와 나 여기 안 갈거야 도망쳐 도망쳐 오늘 유튜브에도 그런데 걸프님 왜 이렇게 치킨을 쉽게 드시는 것 같죠? 저는 너무 치킨 먹기 힘든데 내가 댓글 달아놨어 잘 먹는 것만 올려서 그래요 라고 이런 똥 이런 개똥같은 총 이 개똥같은 총 아직도 안 없어졌어 이거? 이거는 이 총이야말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엠신죽으로 쓸 운명이라 그치 이 개똥같은 총으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쓴다는 킬로그에서 한 번도 안 올라올걸? 여러분 킬로그 보고 있어 아마 M16 올라오면 장을 치신다 아하하하 어 장 주세요 M16은 너무 좋은 척만 있으면 굴에서 껴놓은 느낌? 약간 보급의 어각같이? 약간 이 킬로그 바꾸게 해준다고? 오케이 그런 황금같은 기회를 주시다니 수달 귀여워 나 왜 이렇게 수달이랑 이런 애들 그런 과가 좋지 다리 없이 여기 있다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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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은데? M16? 오 개머리 개머리 파츠를 총 바꿀건데 파츠를 먹어보려면 오 자 죽었는데? 쟤가 누구 잡았어? 말소를 줄여 암살 M16 암살마다 나쁘지 않은데? 절대 유리한 각에서 싸운다 아마 내가 하는 솔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걸? 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리는거 보려고 아니 데스킨바벨 너무 싫겠다 총! 파미하고 바꿔도 돼요? 바..바..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꿔도 되는거에요? 알아서 바꾸면 된다고 800 끼지도 못하자 아 M16이 800 아아 아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제 깰 수 있구나 아 M16 여기서 들어가는건 너무 신기한데 아 잘 진나 봐 아 discrimin 나 칠려나가 살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도미를 올라올까봐 식겁했네 나 손에 땀나 아 이거 오토바이 따라고? 아 나 총 다 버렸네 보금 보금 엡신욕을 하지마 엡신욕 좋네 인정? 인정? 엡신욕 좋은데 엡신욕 좋은데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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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야 아아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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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아하하하하하하 좋은데 신난다 세레모니 갑니다 좋아 아 살려줘 도망쳐 엠신욕으로 가자 해충 안 바꿔도 됩니다 엠신욕으로 가자 해충 안 바꿔도 됩니다 해충 안 바꿕니다 아하하하하 우와 여기다 슈퍼 점프디 예 예 예 예 예 자 보금 먹어요 보금 먹어도 돼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못먹어 못먹어 아 먹으려고 했는데 아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 뚝배기도 넣고 올거야 아 먹으려고 했는데 아 더워 와 죽을 뻔해서 삼초끼 먹어도 머리 안맞아서 다행이다 그치 두대 맞아서 살았는데 나 M16으로 치킨 먹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M16이니까 오히려 불량각에서 아예 싸우 시도를 안한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거 같아 나 이럴줄 알았다 이 자식아 뒤져라 와 지붕에 있었어 버리자 아 쟨가 너무 왕가지 너무 있겠는데 헤헤헤헤 벌레다 벌레 아 사람 보고 벌레다뇨 단차에 있는데 아 우지 너무 웃고싶다 아 우지 아 아 살았어 살았어 서클도 좋아 서클 좋아 진짜 아래로 잡혔네 지붕 타다가 뒤지는거 저 끝에도 있는데 저 끝에도 있는데 저 끝에도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1대1대1 서클 렉 오늘 하루종일 재수가 없더라니 이제야 서클을 주는구나 지지 아 이거 설레발치지 말라 그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밍해라 제발 아이 감사합니다 치킨 축하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때 그것도 싸야되지 않을까? 개피라도 만들.. 문으로 나오겠지? 하나 준비 하나 둘 아 서클 아플걸? 아 아 지지 나이스 아 신난다 아 완벽한 유튜땅이다 어떻게 서클이 이렇게 해서 걸리냐? 유하 썸네일은 M16 나와서 슬퍼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M16 한자루다 이런식으로 하면 되어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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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칠려다가 하하 야 나 칠려다가 야 오토바이로 이거 오토바이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차로 칠려고 하면 안 돼 진짜 칠기 어려워 나도 안올라가서 당황하고 나도 여기 안올라가서 당황하고 근데 불쌍한게 반대쪽이었으면 처졌을텐데 그치? 이번판 제일 불쌍해 줘 제가 가사 이렇게 너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